안녕하세요 부양농무풍입니다. 오늘 제 80차 난초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초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보다 부양에 그동안은 있습니까? 그죠? 그동안 난초를 길러서 길러 가지고 했던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오늘은 난초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장미 습곡 그죠? 하고 이게 아필렘 등을 하고 등등 이래 가지고 지금 자라는게 완전히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덴드로비움 조금 한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특히 장미 습곡도 아니십니까? 물을 수태가 말리면은 힘들어질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을 조금 조금 많이 주셔야 될 겁니다. 첫창기에 장미 습곡을 조금 힘들게 기르시는 분들이 물을 굶겨 가지고 물을 많이 줘 가지고 뿌리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 가지고 요 때는 지금 저희들이 물을 많이 주면은 장미 습곡이 뿌리를 내리지 못 내리고 8월 말 되면은 9월 말쯤 되면은 대공이 그냥 물러져 가지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뿌리가 없고 엄마 영양만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신화가 자랄 때 아니십니까? 3, 4, 5월 달에는 거의 물을 많이 주지 말라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러다는 거예요. 뿌리가 일단 먼저 나고 어느 정도 신화 반륙이 되고 나서 아니십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뿌리 나오고 신화가 켠다고 아니십니까? 막 그냥 물을 많이 줬던 사람들은 뿌리를 신화들이 뿌리를 못 내리면은 지금은 더욱더 못 내립니다. 이게 어떤 거기나 하면은 고온에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비가 오고 고온 다섯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안 내리고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를 어느 정도 길러 놨고 이게 우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뿌리 없이 우기가 먼저 들어가니까 있으면 얘네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호접란입니다. 이게 반다하고 호접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 크로징 시켜 가지고 만들었는데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고 여기 능겔라 능겔라가 피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꽃이 수명이 다 됐네. 능겔라 그죠? 능겔라 꽃이 수명이 다 됐고 저희들 뭐 지금 한창 때 한창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르고 있는데 요기에 보시면은 요거는 아필레 많이 씁니까? 이게 나야갈아 폭포처럼 많이 씁니까? 확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꽃 폭포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올해도 내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걸 놓쳐 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아니십니까? 꽃이 있고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훅 지나가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아니십니까? 신화가 두 개씩 더 붙으니까 아니십니까? 완전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주 볼만 할 겁니다. 그때는 내년에는 꼭 아니십니까? 이게 멋진 작품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난초들이 더 잘 자르는 것 같아요. 좀 건조하니까 아니십니까? 얘네들이 뿌리발력이 좋고 뿌리발력도 좋고 신화도 망가지는 게 없고 아니십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참만 있습니까? 그죠? 꽃올리는 아이들이지만은 신화 성장이 완전 폭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장미석국이 저희들이 장미석국이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 40cm 커졌습니다. 40cm. 뭐 우리가 따로 영양제 주고 그래 않았는데 이게 먼저 신화들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 활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한 대목을 하자면은 여기에 쳐다보면은 이게 비료를 저희들이 여기에 올렸던 고령분인데 고령 아저씨 쪽에 고령 쪽에 지나가지고 그 가는 것들은 아저씨 꾸면데레에서 대구 가는 대구분들은 잘 아실 거에요. 꾸면데레에서 요걸 하성캐이라고 아니십니까? 이게 사가지고 이게 그 분 그 대표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걸 한번 얹어 봤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는 아니고 효과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나중에 이제 요걸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죠. 올해 이제 실험 테스트 중이니까 내년에 제가 결과를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렸던가 하고 안 올렸던가 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는게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안했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써보니까 어떤 장점이 좋은가 하는 것 같으면 오스모코트 같은 경우에서는 안에다 끼워넣어 버리면 물주면 흐르고 바깥에 튀어나가고 이래서 그러는데 이거는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막 낀가놔도 안 있습니까? 되는거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또 좋은 점이 우리 부양토부나 있습니까? 그 부양 부작토부는 위에 살짝 이렇게 살짝 위에 이렇게 얹어 나가지고 걸어나면은 뒷길입니다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대끼리입니다. 대끼리 아무쪼록 한개 한개 저희들이 조금씩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해 가는 그런 추적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안에 가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양토부는 한개 한개 안 있습니까? 저희도 아 여기에 지금 부양토부는 해당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얼마 안 돼가지고 안에 조금 많이 자랐던 거 이제 해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양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전국 최대 크기가 있습니까? 무늬커피입니다. 가격이 어마무시한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빨리 안 있습니까? 그죠?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빨리 해체해야 되는데 이게 아필름입니다. 그죠? 이 안에 들어가면 한 번 더 이래가지고 부양토부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양토부는 저희들이 다 항면으로 이래가지고 디자인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 하수형이 쳐지면 여기서 쭉 쳐져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쳐져 내려올 수 있는 거로 이래가지고 여기에 분이 있으면 걸리해가지고 못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하고 또 요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위에서 최전으로는 하수형 그렇게 만들었죠? 만들고 여기는 요것도 하수형에 쓰면 맞습니다. 그냥 우리 목부 부작에 그렇게 하는 거 요거 그냥 약간 숯에 마리를 해가지고 아래으로 숯에 조금 넣고 여기에 여기에 보이시면 여기에 공간을 충분히 해가지고 비료를 두알리 얹어 두었습니다. 보이시죠? 비료를 두알리 얹는데 이 물주면 조금씩 조금씩 타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결과 테스트가 뭐 졸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래가지고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화성 케이라는거 그거는 회사를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뭐 실망을 하진 않을 겁니다. 네 멋지죠? 아누숨은 쉬말바 우리집에서 아누숨 중에서는 최고로 마지막으로 피는 아이예요. 요거 저 안에다 가면 하나 더 멋진 아이가 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화가 있습니까? 세기가 올라와가지고 내년에는 더 멋지게 더 멋지게 피겠네. 그죠? 아이고 예쁘다. 상도 옆에 쓰니까 아니겠습니까? 쌈박합니다. 쌈박하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양에 올해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덴더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딱 떨어지면 우리가 저희들이 안하는데 한 개라도 살아 있으니까 또 여기저기 사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들 분 일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자리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걸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뭐 괜찮죠? 나중에 이게 나중에 봄 돼서 오시면 꽃길이에요. 꽃길. 양쪽으로 쭉 저쪽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를 돌는다면 여기에 한 한 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우리 부양에서는 일곱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 저쪽에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아홉 바퀴, 열 바퀴, 딱 열 바퀴를 도는 것 같으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한 시간은 돌아야 될 겁니다. 쭉 이래가지고 한 시간을 돌아야 되는 여기 온실 길이가 50m니까 열 바퀴면 500m를 간다 반 킬로를 간다는 거거든요. 올해 올해 프리몬린도 작항이 깨졌습니다. 작년에 다 비리비리 비리비리 했는데 올해 조금 이게 우리가 다이어 행보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물을 주고 바람이 충분하게 넓은 공간에서 이런 아이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이게 원래 자기들이 자생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기 또 우리 부양에서 토분 이거 부작토분 굴피 대신에 언젠가는 굴피가 자연훼손으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미리 알고 이래가지고 미리 자연훼손이 자연훼손으로 안 있으면 이게 더 이상 굴피가 작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고 미리 저희들이 이거 디자인특허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요건 나중에 혹시 요거 어떤게 하고 우리 부양토분 부양의 부작토분 같은거 안 있으면 저런거는 어떤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디자인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저런거는 완전히 위법한 불법으로 복귀를 해가 만들면 처벌을 받겠죠. 그죠? 분명히 또 저희들도 저희들이 일본에서 먼저 디자인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끔 하분을 제가 안에 주요 성분 이라든가 또 뭔가 안에 기공이 온도에 몇 도에 구워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시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마 하분은 부양에서 전용토분은 아마 다른데 하고는 다른데 모방품하고는 조금 키워보시면 알거에요. 지금 그게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구매했던 분들 한 번씩 말씀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인근에 나논에서 또 꽤 괜찮은 나논에서도 그걸 가지고 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부양 예쁜 꽃들 심어 가지고 예쁜 꽃들 팔기 위해서 분을 만드는거지 아니죠. 분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게 아니에요. 원치 좋다보니까 다른데서 사신 것을 이제 저희들이 분을 갈아타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분을 판매해달라고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붐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분 세트가 만들어진게 12가지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다를 본 때까지 만드는 12가지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오늘도 여기에 꽃이 제대로 좀 많이 피웠는데 아이고 저희들이 꽃이 필 때마다 항상 놓쳐가지고 저희도 세르지는 다 해놓는다 아니었습니까? 오래 이렇게 몸은 바쁘세요. 쭉 달고 놀았는데 못 봤는데 아니었습니까? 여기 꽃을 보여주네요. 넓갓기로 아니었습니까? 꽃이 다 제거하는 거라 아니었습니까? 구독자님한테 설명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바빴습니다. 여기도 세미알바이라서 피가 있네요. 넓갓기입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 아마 안우숨은 오늘 보여드렸던 그게 마지막일거에요. 지금은 또 그 앤시클리아 아라타 아라타들이 이렇게 피가지고 향을 많이 풍겨줍니다. 이쪽 이쪽에도 걸고 이래 되는 것이면 어마어마하게 아마 될 겁니다. 돼가지고 저희들도 날로날로 발전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뭐 그 계속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연구해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항상 저는 이래 가지고 그 성두로 가는게 그게 이제 좀 두려워 이래 가지고 내가 끝이 어딘가 그것도 조금 아니었습니까? 그쪽은 그렇고 아이고 이것도 꽃이 가버리네 요즘 총재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꽃이 성한게 없습니다. 뭐 나오면 아니었습니까? 총재 쪽바라면 쪽바라면 쪽바라버리고 안시나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이런 아이들 씨 때문에 씨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에서 꽃을 피해 가지고 씨를 해 가지고 좋은 개체를 만들려고 열심히 올해 이제 씨가 좀 많이 들어가고 시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안 보이네 지금 지난해 12월달에 이렇게 붙였던가 그래도 아직 여기 씨 수확을 많이 해야 돼 지난해 12월달에 했던 아이들은 지금 꽃들이 피해 가지고 씨방을 맞아 가는데 1년에 저희들이 씨방을 한 200개 정도 수확을 합니다. 200개 한 200폼 정도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300 300 300 400개 안 있습니까 아마 씨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보양 그 배양실이 포화상태라 가지고 인근에 여기 저희들이 지금 농협 창구가 나온 거 저거 우리가 저희들이 배양실을 활용해 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쳐다보니까 판매를 우리가 구매를 하고 싶다는게 구매는 안되고 저희들이 조금 구매는 안되고 자기들이 그걸 하라는게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임대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아직 아직 해비중인데 안되면 또 저희들이 배양실을 지어야죠 저희 한 달에 1년에 아니었습니까 임대비를 천만원씩 주고 아니었습니까 지금 꽃도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팔아야 천만원씩 만들고 천만원씩 세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창문만 빌려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바로 되는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세균 멸균 할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무균실을 또 만들어야 되는거에요 그 안에는 단지 이제 비가 안온다 비만 안 들어오는거지 그 멸균실을 무균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중삼중으로 차라리 아니었습니까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온실을 저희들이 조립식을 지어 가지고 조립식을 지어 가지고 차라리 배양실을 다시 뻔뜻하게 아니었습니까 짓는게 나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트리안에 꽃들 시스가 물고 이래 가지고 조금 있으면 뿌리가 내릴거에요 지금 시스가 이렇게 보이면 물을 주지 않고 시스가 보이면 물을 줘보세요 물을 주면 아니었습니까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클거에요 그러면 꽃도 아니었습니까 꽃도 조금 물 주고 나면 바로 아니었으면 꽃도 밀어 올릴거고 보통 보면 원종 카텔리아들이 시스가 왜 안 오고 맨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신화만 올라온다는 것은 신화 자를 때 물을 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경험상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또 따라가시는 분 따라가시면 될 거고 부양에서 하는 방법은 이래 가지고 보통 보면 시스가 달기 전까지는 대두릉이면 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난처들이 부양에는 좀 이래 가지고 누려져 가지고 오시면 막 못 먹고 비실비실한 것이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되면 폭발적으로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습니까 또 지금 저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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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조금 쳐다보니까 뭐 좀 많이 먹었는지 아니었습니다 키가 작년보다 한 20시 지나 더 커졌습니다 제가 카트리에 못 팔아먹겠다 제가 키가 너무 많이 커서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조금 그 물을 다른분보다 아니었습니까 물을 좀 적혀주는 분 워크란에도 마찬가지고 카트리아도 마찬가지고 물을 좀 적히 다른 분들 보다 물을 좀 적게 줍니다 적게 줘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밟어도 조금 많이 통통해졌고 여기에 어제 제가 오늘 난처여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여기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얘네들은 어제 그동안에 충분한 몸보신을 했습니다 몸보신 했는데 난처 색깔 달라졌죠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어제 물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몸보신은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제 비만 꽃돼지가 되어 갑니다 비만 돼 가지고 꽃돼지가 되어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분들 참 대단한 분들 대단한 분 대단한 열정 가지고 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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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부양 유튜브 자주 보시고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신화를 받기 때문에 꽃이 조금 늦습니다 12월달 12월달에 폭발적으로 딱 피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발벌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조금 꽃이 늦습니다 빠르게 하시는 분들 우리 카페 몇 분이 지금 꽃대가 꽃이 올라온다고 저한테 소식 전해오고 카페 한 번 보여주라 그러니깐 꽃이 피면은 아니습니까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예쁘게 잘 감상해 보시고 어제 카페 보면 꽃 봉우리가 보이는데 심상치 않는 그런 꽃이 보입니다 예쁘게 잘 피하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여기 여기저기 가면서 이때까지 아니습니까 누렇게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만 보였었어요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아니었으니까 연인하들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래가지고 어 밟어 많은 뚱뚱한 밟어 많은 워크리아나 같은 거 이런 걸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 안쪽에 안쪽에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런 몬스트들이 꼬들 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올해는 올해는 다섯 송이는 나옵니다 다섯 송이는 나와가지고 지난해 아직까지도 시도 아직도 익히기도 안했는데 올해 꽃이 또 나옵니다 요쪽에 반대편에도 꽃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꽃이 두 송이가 세 송이가 붙었습니다 아 여기는 세 송이 붙었네 세 송이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나중에 꽃 피면은 안있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때 요걸 가지고 삶아가지고 나물처럼 그렇게 해 먹는다 그러는데 더이디어 부양의 밟어가 원상복구 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래가지고 저희들 일찍 조금씩 물을 자주 주셨던 분들은 절대 밟어가 커지지를 않습니다 빼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찬스를 꼭 놓치신 분들은 또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 또 잘 따라 하셔가지고 그죠 밟어를 쭉 요거는 나중에 신화 크면은 이게 엄마들이 쫙 신화가 있으면 멋지게 커요 엄마들이 멋지게 펼겁니다 지금 이제 2차 신화가 올해 2차 신화가 나와버리니까 아직까지 엄마들이 힘을 못쓰는데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안있어서 금방금방 회복됩니다 회복되어가지고 꽃이 그냥 쑥 해가지고 안있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그것도 없이 안있습니다 쑥 올라올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해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 꽃이 많이 논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물 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셔가지고 아무쪼록 안있습니까 올해도 건강한 꽃 잘 보시고 그죠 그죠 하고 또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르시는 분들 아니습니까 그죠 제가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모르는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성실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부양 그 네이버 카페에 부양란농원이라고 부양란농원이 아니습니까 검색회가 카페 가입하여서 가지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또 이래가 물으시면 잘 답변을 해 드릴거에요 잘 답변을 해 드리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죠 꼭 워크라나 기르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잘 기르는 거 그걸 표본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게 내가 제일이요 이거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조금 잘 기르면 그분들을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무도 고수는 없습니다 고수는 없고 그냥 다 지민이기 때문에 지민이 아니었으면 조금 잘 기르는 거 있으면 조금 조금 공유해 가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쁜 난초 문화생활이 될 겁니다 이놈을 쳐다보면 발부 굴구질래야 신화 올라온 거 아니었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은 지금 나중에 발부가 동글동글 해 가지고 데려갑니다 그죠 야 저 뒤에 한번 쳐다보면 안에는 발부 한번 크는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숲입니다 숲 저희들이 아 부양에는 왜 그리 대주가 많죠 그러는데 이게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안그러면 꽃을 이래 가지고 뭐 조금 아니었습니까 절교 많이 보려고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가 있는데 아무쪼록 아니었습니까 올해도 이래 가지고 아마 한 8월달 되면 대형 화분이 아니었습니까 발부가 아니었습니까 한 4 50개씩 아니었으면 이렇게 붙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꼭 찬스 놓치지 마시고 아니었습니까 아무쪼록 올해도 그죠 즐거운 난초 그 난초 하시고 잘 키우시고 이 발부 한번 이 몬테아주리 잘 키우시고 이 부양처럼 이렇게 발부가 잘 커져야 밤에 꽃도 아니었습니까 아주 예쁜 꽃도 피고 꽃도 금짐하게 피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아니었습니까 부양 구독 잘 눌려주시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취미생활 즐겁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80회 난초유행 조금 우리 부양에 이리저리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부양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선두를 설 수 있는 그런 부양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또 한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아마 일요일날 판매방송에 아마 들어갈거에요 일요일 이번에 판매방송을 요걸 보시고나서 판매방송은 이번에는 조금 또 분주를 안하고 아니었습니까 통으로 통으로 내는 아이들이 아마 있을겁니까 조금 고가들이 아마 되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건데 뭐 부담이 되실건데 아니습니까 아무튼 기회는 기회는 그때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그죠 잘 해가지고 일요일날 한번 또 일요일날 제가 판매방송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0회 난초방송 난초유행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뵙겠습니다 화요일로 뵙겠습니다 화요일로 뵙겠습니다 화요일로 뵙겠습니다 화요일로 뵙겠습니다